그런데 무에탈 선수는 원래 판자 없어. 킥만 잘해. 그리고 거리 조절이 없어. 일단 그냥 서서 때리는 거야. 자 그렇다면. 실력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레디. 레디. 파이트. 하나 때리면 하나 때리는 게 있어. 여기 무에탈이. 그렇지. 서서인데 그냥. 킥은 좋은데. 그렇지. 확실히. 오케이. 오케이. 가볍게 뻗네. MMA예요. 첫 번째 확실히 다 보여줘야 합니다. MMA 준신 낮춰봐봐. 어휴 아 아깝다. 대처 한번 해보세요. 어 너무 몸이 무거웠고. MMA이다 보니까.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. 그라운드 대처가 아예 안 되네. 선생님. 네 일단 무에탈이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. 어 근데 이제 좀. 결국에는 어 우리는 MMA를 해야 되는데 뭐 넘어졌을 때에 조금의 이제 그라운드 대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. 삼초 지창욱 님께 전사의 심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인정하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뭐 간단한. 넘어가야 될 산?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될 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는 꼭 나왔는지师 2개의 감사드립니다. 최다우는 거면과 실픈您이bar요은.